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5년 12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km 탄 차량이고 블랙색상 차량이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정면 사진 살짝 세미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구요 이제 현대 마크가 싫어서 이렇게 브랜튼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이렇게 따로 세미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휠도 이제 나쁘지 않게 따로 튜닝을 해놨구요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네요 엔진룸 그리고 위에 대시보드에는 이렇게 이쁘게 매트를 깔아놨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1496km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도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구요 조수석 바닥은 블랙 색상으로 가죽으로 매트를 이쁘게 장착을 해놨네요 운전석 뒷좌석 슈트 굉장히 깨끗하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을 해놨구요 핸들에도 이렇게 브랜튼 모양의 그런걸로 이제 따로 튜닝을 해놨네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키 두개 다 있구요 차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아완떼 AD에서 이런 무사고 차량을 찾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타다보니까 단순 교환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판매금액은 1099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관심있으신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쇼 주십쇼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